주어진 식 양변을 미분을 하면 얘는 t 로만 이루어져 있으니까 x 가 들어가서 x 의 fx 가 되고 얘도 fx 가 되고 e 의 x 3승 얘는 곱의 미분법에서 x 먼저 미분하면 fx 그 다음에 x 의 f' x 그 다음 fx 없애고 이차함수 fx 인데 이차함수에 x 곱해서 얘가 3차가 되어서 얘가 3차가 되었다 라고 볼 수가 있고 얘는 1차에다가 x 곱해서 2차가 되었다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fx 를 ax 제곱 자기 bx 자기 c f' 을 2 ax 장하기 b 라고 둔 다음에 대입을 하면 자 이 줄이가 같아야 됩니다 a 는 2가 되고 b 는 2a 인데 b 는 4가 되고 4가 되니까 c 도 4가 되야 되고 그래서 fx는 f 의 마이너스 1은 2가 되고 f 의 마이너스 1은 2가 되고 그 점이 더 겨울 수 있는 사람이 핫으로서 2가 되고 1 × 2단다 마이너스 1은 3가 되고